안녕하십니까 저입니다 쿱스구요 저는 지금 어디론가를 향해 걷고 있는데 마스크 잘 썼구요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 좀 시원해지는 줄 알았는데 좀 덥네 오늘은 또 아 옆에 다 모르는.. 모르는 분들이에요 모르시는.. 모르는 분들 아이고 네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걷고 있어요 걸으니까 덥다 눈 좀 시원해진 줄 알았는데 걸으면서 하는 것도 처음이네 밥 먹었어요 아 헤드폰 하면서 안 걷고 있어요 그냥 전화 스피커폰 해놓은 것처럼 해놓고 앞에 보면서 걷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댓글을 잘 못 읽어드려요 아 이거 조금 걸었다고 땀이 엄청나네 아 배경? 여기 지금 밖이에요 밖 걷고 있어요 마스크 잘 했구요 안전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승차 차 소리 엄청 시끄럽죠 구 교수님 강의 못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비 안와요 나 점점 좋아요 시네바톱 봐 아니 그거 보고 싶은데 너무 오래 했어 순간이 그거 근데 저는 뭐야 옛날 노래 들어도 발라드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 보다는 안 시원하다 밖이 숙소에서 창문 열고 있으면 엄청 시원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통화하는 것처럼 이런 브이라이브 하면서 가니까 빨리 가네 생각보다 산책하는 거 아닌데 산책하러 나온 거 아닌데 아 근데 진짜 너무 숨져 아 이거 컨텐츠 좋은 거 같아 이렇게 통화하면서 가는 거 뭐야 민기 전화왔어 왜 전화 자꾸 민기 자꾸 전화 아우 더워 나 이제 더워가 이제 이만 끊어야 될 때가 온 거 같아 나 다 왔어요 이제 저 걸음걸이 되게 빨라요 냥홍이다 안녕 도착하면 끊어야죠 다음에 다음에 또 걷게 되면 킬게요 바이바이 난 들어갑니다요 들어간다 다들 잘 시간 아니지만 잘 사람 잘 자고 바이바이